하하하하 고가로 메인 오케이야만에 우리 아리라워 고... 나한테... 야 근데 야 그거 이거 지린다 휘비똥 오진다 퀄리티가 좋은데 근데 고급지다 루이스 비유톤 엄청 고급지는데 이건 많은많이 뽑았거든요 루이스 비유톤 보면 이제 지게 딱 보면 메이드 인 치나 파워뱅크 8800 밧데리 밧데리 지리네요 레이딘 오진 오진 이거는 근데 고급지니까 이렇게 고급이 오진다 이런 데 이렇게 당기면 고급이 오지잖아 얼핏 보면 또 모르거든요 이게 어떤건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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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기면 요런식으로 뒤에 이렇게 당 넣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뭐 어 지리지 않습니까 아 괜찮네 어딨어 그리고 안 남순 아뇨 눈 рез 청바지 남이 또 오지구, 아 이게 또 좋습니다. 호호, 쥐이구요, 아 내가 그 원피스 만화 채널 하면 안되는데, 남이 참 이게 오지입니다. 자, 리고터월드 뽑아보면, 스타워즈가 레고인줄 알았는데, 로큐라고 그치입니다. 안에 슬쩍 한번 볼까? 아, 구성품 오지네요. 오, 쥐입니다. 오지입니다. 자, 일단 한개, 두개, 로큐 오지네요. 설명서는 잘되어있다. 아, 로큐 오지네요. 까져 먹는 것 같아. 이제, 슬쩍 오지입니다. 스타워즈 슬리즈. 로큐, 옙다. 100원. 아, 100원 양이 또. 슬쩍 오지입니다. 위 위 위 위 위 락큐. 그리고 오늘 뽑은 것들, 뽑은 것들을 또. 헬스하자 한개 감사합니다. 자, 스타워즈. 자, 리틀 마이웨이 형 감사합니다. 자, 스타워즈. 자, 그리고. 개인 플랭크. 홈피스에 나오는 겁니까? 요걸 약간 반다이 적혀있어가지고. 아, 무리해서 뽑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거 뭐, 유명한 건가? 짐바! 명심과 동시에, 스톤 회전. 짐바! 짐바! 짐바 뽑았구요. 공짜 배경은 또, 뭐, 세번만에. 아, 이런 공짜 배경이 또. 오졌구요. 짐바! 짐바! 캬! 요것도. 새로 넣은 것들인데. 요즘에 없는 건데. NSFR. 롯데리아가 이거 준다고 진짜. 루피 오지구요. 미니 블록. 어? 또 있었는데. 셀카봉. 중국 탱크. 중국 탱크. 중국 탱크. 중국 탱크 오지입니다. 아, 한 개 더 뽑으면 좋네. 아, 한 개 더 뽑으면 좋네. 아, 뽑기가 생기면 음료수 장사야 되겠어. 야, 또. 뽑기할 때마다 주시는 또. 음료수 오지입니다. 아, 한 개 더 있는데. 어디 갔지? 필리핀. 아, 노웅철을 하고 필리핀 줬지. 필리핀한테 노웅철을 하고 뭐 줬지? 미니언 인형 주고. 아, 미니언 한 개 더 뽑았는데. 뭔가 이상해 없더라. 그리고 나 루피 하나 더 뽑았는데. 없네? 난 루피 하나 더 뽑았는데 없네. 장산탄님께서. 아, 농철 씨. 농철을 구하기 힘든 건데. 땡크. 땡크 한 번. 일단 한 개씩 열어볼까요? 열어볼 수 있는 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고는 받고. 앞에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해. 탱크. 좋은 거 아이가.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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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림이 이건데. 여기 들어있노? 탱크. 탱크. 녹색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탱크. 아니 이게. 녹색인데. 색감이. 이거 조립하면 재미있긴 하겠다만 이게 약간 허위광고 아닙니까 과대광고 뭐 이런거 아니야 설명서에 네가 도색해라 적혀있다고 야 근데 설명어진다 무게 1.2톤 지뢰제거 120mm 활광포 무슨 지뢰제거하는 이게 뭐야 차이니스 탱크 속도 70km 유탄발사기 지리네요 그리고 지고 어휴 씨 루피 한번 뜯어볼까 루피짱 루피 짱 루피 짱 멋있는데 청바지가 루피 가슴에 가슴에 가슴이 가슴이 아프지않고만 루피는 새로나온 그리고 스타워즈 어? 뿐쩍뿐쩍하는데 뭐고 응? 응? 으 으 으 으 으 굴행님 감사합니다. 이게 축 이게 지금 이렇잖아 어 움직이면 불와 불을 살짝 끄고 본다면 자 원래 이런데 불이 흠 으 으 으 지회가 부르네 으 아 으 아 이거 저금통이네? 야 이거 돈내면 푹해지는가봐 어 아닌데? 돈이 안들어갔는데? 어? 어? 지리구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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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